주의 인자 모든 한 나의 속에 오직 주만인 나의 삶 심한 게 눈앞 가리듯 가장 뛰어나신 이를 그 암게 세상을 걸어놓은 구석에서 소산한 그 명을 얻는다 그 명을 얻는다 델라와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주만인 작곡자 예배사업연구소 소장 이유정 목사입니다 이번 토요일 가정예배 세우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일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